근데 당시에 외신 기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. 정묘의 병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.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. 당신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. 근데 이기는 전쟁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승패 이둔 불고 라고 하는 말을 했거든. 이기고 지는 것, 유리하고 불리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.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니까 내가 지고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어났던 거지.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울림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살면서도 야 니가 그게 되겠어? 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잖아. 여러분들만 해도 너가 무슨 그 대학을 가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잖아. 그럴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야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해나갈 때 근데 홈불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귀가 써 있어.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은 깨지고 죽겠지. 또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지고 또 이제 계란의 생명이 닿을 거야. 근데 아무리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지만 바위는 이미 죽은 것이고 계란은 살아서 언젠간 그 바위를 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. 우리가 이제 좀 있다가 다음 강부터 살펴보게 될 1절 강점기는 남들이 보기엔 계란으로 바위치기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계란으로 살아서 바위를 넘어갔지.